남자분들 힘들어? 신발 좀 보여주세요 아 그냥 신발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랜딩맨 이거 와 너무 하신다 정말 근데 어디 갔지? 아까 실장한 분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얼굴을 봤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방울 소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 방울 소리 때문에 진짜 미쳐버렸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누가 잘 저렇게 발..발 봐 발 봐 발 봐 아닌데요? 아닌데요 소리 comprehension 전형아 고생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의 후인은 받지 않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쟤네, 쟤네 저기 있네. 맞지? 어디? 저기 궁금해. 또, 또 궁금해. 형은 잘 보지도 못하면서. 아, 또 노는구만. 어디 보여? 밑에 뜨는데. 자, 계리 형이 감 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계리가 가고 있다. 머리에서 보니까 티보는 것 같다, 그려. 계리 형은 저기서. 지금 저 무리 중에 있는 거잖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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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띈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그치, 저쪽이야. 저 제일 앞에. 아, 이거 참. 방해하는 거 보니까 맞아. 이거 성공이야. 자,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주제 예학이. α, 안전 Peru, Meta, Excellence 아, 이거 해. 아,亞, bara, Para. 아, 오, 오와! 아, intertwined. 시계를 보면 속삭이는 비밀들 . . . 내 맘속 이야기 참나 모습을 환영해줘 틀림없다면 하얗스러워 내 귀를 눌러줘 슬픔 새로운 빛이 내 맘을 깨달아 두려워 가슴에만 내 맘을 깨달아 속은 눈빛 전부 다 기다려줘 너랑 나랑 그들 지금 정글의 시킨을 다 붙이고 지저나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놓자 잘 나와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아니 거기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다 나오고 싶은데요 다운도 안 됐어요 진짜 새로운 일을 지는 내 맘을 느낄 나 두려워 그 동안 멈춰서 울어와 전부 날 꿈쩍고 나에게 달려줘 너란 나란게 지켜 안고 숨길 걸고 즐거워 찜찜한 네가 있던 미래야 내 이름을 불러줘 내가 있던 미래야 내 이름을 불러줘 내가 있던 미래야 너란 나란 깊은 심지어 너는 내 이름을 불러줘 너의 빛이 네 나머지 분들 빨리 나오세요 지금 선착순으로 뭘 하는 거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유야! 이유야! 이 말은 저 안 멋드는 척 들어가면 적한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 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채 올라서 모결들어 그러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의 넌 모든 날 저 하늘 위로 한 번 너도 했던 말 울려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남은 녀석아 오빠가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는 거죠? 한 번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안녕하세요 얘기할까? 눈물이 차올라서 목을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의 또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 너도 했던 말 놀라서 할 줄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정말 어떡해 내게 내게 무슨 일이야 이유야? 대박 아니 아예 이러면 동생을 시켜요 아니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저 아이게 향도 박지성 선수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신기해요 완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아이유양은 만약에 초능욕구 가지면 뭐 갖고 싶어요? 저 데스노트요 왜? 누구 죽일라고요? 그러면 축구 경기 하면 퇴장 시키러 퇴장 네, 박지성 선수님을 그러면 퇴장을 했잖아? 박지성 선수님을 했으면 아니, 왜 죽여? 아니, 아니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깜짝 놀랐어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뭐야 옷이 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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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야! 야! 수고하셨어요! 야! 짱이다! 이거!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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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시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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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이고! 아 좀 알겠다! 5월 26일날 아이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유 생일 축하해! 아이유 아이유를 위해서 정말 돈을 모아서 선물하러 해봅시다. 그거 돈을 모아요. 아이유를 진짜 해줘야 돼. 우리 러드맨에 나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아이유 이번에 면허증 달라고 그러는데 차한테 필요하다. 우리 아이유 양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17일 반 정성을 모아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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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자 천만 원씩 내세요. 아이유 형! 참다 참다니까! 차 4줄 치자! 진짜 천만 원씩 내요! 아이유! 만약에 사주면 박지성 써서 잘 가기 싫어. 그냥 무슨 일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니까. 우리 면허계의 막내 동생이니까. 아이유야. 아이유야. 이유 정말 이 생일 선물로. 어? 잘 갈게요. 이유야 너 많이 면했다. 이유야 너 많이 면했어. 야 정말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 아이씨. 잘 갈게. 아이고. 아이고 꽃게탕 좀 박선수 조금만. 꽃게탕. 이거 안 익었는데. 나 이거 익은 걸로. 형. 이유가 고민이 돼. 뭐. 검정색 선진 하얀색 선진. 그 말 얘기해. 무슨 색깔이거든요. 섬유. 어. 배석이가 차 사주면 내가 선팅 해줄게. 선팅은 내가 해줄게. 이브 어머니. 맛있다. 뭐. 광선을 하라고. 광선을 했지. 아 여보세요? 예. 어머니. 예예. 아유 들으셨어요? 아유 오늘 만우절이라. 예예. 만우절 때 못 만나서 오늘 땡겨서 했어요. 예. 예. 예 어머니 예. 들어가세요. 예.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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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잠깐만. 만져서. 만져서. 안 돼. 정말 이렇게 스파이가 이렇게 이렇게 스파이가 또 실패를 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둘이 스파이? 둘이 스파이세요? 헐. 아니 이게 뭐야. 극적으로 해냈다. 극적으로 해냈어. 둘이 이렇게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 와 이거. 아 이거 보통 아니야. 제가 여기 앉지만 않았어도. 그렇지. 다 끝난 줄 알았죠. 다 끝난 줄 알았죠. 진짜. 너무 부러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 내가.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이게 뭐야. 뭐야. 10살이 하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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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색이 딱 하니까 오우 멋있ミー.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 오늘은 연애인의 느낌이. 형들이 어린이hip. 옛날에 아기같은 건데 축구할때만 해도 막. 연하철이가 행동하네 또 막 이렇게. 옛날에 이런거 잘 안했는데. 아 이리랑 한 팀 되니까 정말 좋네요. 명성이랑 한 팀 될 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아 강수 또 있을까 좋네. 강수가 또 있어야 할 때 좀 심부름 같은 것도 강수가 또 잘해. 아 심부름을 제가 왜 해요. 아 그러면 막낸데 니가 해주고 뭐 이유가 아니야? 아니 업무를 따지면 이유가 막내 아니에요? 아니 이유가 막내지 막 이유가 있잖아. 이유 보고싶다. 내가 이고 내가 있잖아. 먼저 우리 유희가 나왔을 때 유 이 보고싶다. 진짜? 이유야 만약에 빠질지 모르니까 머리 풀고 들어가. 이유야 아 이유 보고싶다. 이유야! 민호 공기장! 아이유! 이유! 이유야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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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거야? 야 바로받기야 다른 변치! 다른 변치! 야 바로받기야 다른 변치! 어디야 다른 변치! 어디야 성공! 겨울! 야! 저 남북근 저건!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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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파이팅 너무 나이다 그럼. 그럼. 좋아 좋아. 붙어있어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이현. 좋다. 처음 Karen. 좋아 좋아. 지금 이 선생님은 또 열먹자 이거. 조심해 조심해. ечноκ다 한단한단 한단. 무어버려. 그렇지. 이거 이렇게 치는데? 와 또 한 번. 야 그때 부렸던데. 야 또 죽어. 아아아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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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아 sbs